크리스천 김희어라 더 글로리 이사라 기독교 아닌 자신만의 신 믿었다 김희어라 그녀는 누구인가 김희어라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온 가족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를 소개합니다 김희어라 더 글로리 이사라 기독교 아닌 자신만의 신 믿었다 드라마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목사의 딸인 이사라 역할을 맡은 김희어라 배우가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며 드라마가 기독교를 표현했다기보다 사라가 자신만의 신을 믿었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 글로리는 학창시절 당한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 문동훈이 온 생을 걸어 복수하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배우 김희어라가 맡은 캐릭터 이사라는 중대형 교회 목사의 딸로 설정됐으며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한 사람이자 가장 물란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 나오죠 이사라는 기독교의 값비싼 은혜를 말뿐인 회계 값싼 구원으로 변제시키는 캐릭터일 뿐 아니라 마약 중독자이자 탈세를 일삼는 인물로 나오며 또한 물란한 인물로 극중 수위 높은 장면도 나옵니다 이에 김희어라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저도 부모님도 크리천이라며 드라마가 기독교를 표현했다기보다 사라가 자신만의 신을 믿었다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 뭘 따서 카피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희어라는 막 뒤집어져서 억지를 부리는 씨는 대본에 아빠에게 가겠다고 때를 쓴다 마치 엑소시스트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기괴하게 보이려고 했다며 사탄이 들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도 했죠 크리천 김희어라 프로필 김희어라라는 이름은 본명으로 아버지가 지워주셨다고 합니다 하얗고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순수 한글 이름이죠 이름에 관한 질문은 수없이 많이 들었다 하며 어렸을 때는 놀림을 많이 받아 속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독특한 이름 덕분에 배우로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좋으신 선생님들께는 히어로 다른 남자아이들이 놀릴 때는 히드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시절에 스타크래프터가 유행하면서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눈동자 색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를 닮은 것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호녀라 같다는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배우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죠 뮤지컬 배우를 하게 된 계기가 영화의 날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연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따라 인덕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연극 뮤지컬 대회에 나갔고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상금 300만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연기 레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펜라트에서 히카루 역을 맡아 점점 흑화에 가는 판무파탈 연기를 매혹적으로 해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림 전시회를 하면서 카페를 대관할 때가 많았는데요 예술 문화 복합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래에 유럽 여행을 갔고 오래되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많이 찾았던 카페를 참조하면서 카페가 영리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 추억과 역사가 될 수 있기에는 알맞다고 생각해 2020년 4월 23일 대학로에 RT 프로젝트라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크루플과 바닐라 라떼라고 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것을 좋아하며 한옥을 개조한 듯한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더 글로리 오디션 당시 각각의 등장인물의 역할과 배경을 모른 채로 여러 배역의 개사를 받고 연기를 했는데 사라는 아닐 줄 알았다고 하며 연진이 그나마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진들이 사라를 영재하는 것을 보고 눈빛과 딜리버리 등이 인상적이었고 혹시 대본을 미리 좀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다고 밝혔죠 심각한 약쟁이었던 이 사라와 달리 실제로는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합니다 취미는 그림 그리기라고 하며 직접 그린 그림들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 등지에서 화제를 모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맡은 배역인 이사라의 작중 직업이 화가인 모습에는 배우의 그림 경력도 어느정도 반영된 듯 합니다 더 글로리의 배역을 청하던 당시에 개인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림체들이 화려한 액서서리와 돈이 항상 대부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더 글로리를 촬영할 당시만 해도 긴 머리였으나 경이론 소문투를 촬영하면서 백금발의 쇼컷 헤어스타일로 바꿨죠 뮤지컬계에서 앙상블로 차체 이름을 알리다 팬나트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인지도가 뛰게 됩니다 그 이후 여러 뮤지컬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다 2021년부터 매체에도 등장하며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더 글로리에 출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김혈아님의 압르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잠원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이었습니다 크리스천 튜이었습니다 크리스천 튜이었습니다